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의 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2025학년도 특란동물교사 오리엔테이션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시즌1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전체는 시즌1, 시즌2, 파이널1, 파이널2로 구성이 돼 있고 6, 8, 8, 9, 6, 8, 8, 9 전체 31회로 구성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지금 시즌1은 교재가 출간이 되었고요. 시즌1, 6회, 8회, 8회, 9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즌1은 6평 전에 4월 중하순, 지금이죠. 지금 출간이 되고 6평 대비 느낌, 그리고 시즌2는 9평 전 이렇게 그리고 파이널1과 파이널2는 수능 전인데 이게 6평만을 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 9평만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모두 전 시즌,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모의고사로 구성을 했습니다. 수준도 전 시즌 유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즌1이니까 쉽게, 파이널2니까 어렵게 이렇게 만들지 않았고 언제 풀더라도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을 준비할 수 있게 난이도를 조절을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조금 많이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즌1을 풀게 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느낌적으로 조금 더 쉽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 알겠죠? 거의 비슷하게 냈지만 뒤로 갈수록 이제 올해에 변화되는 6평과 9평 이런 것들이 출간된 다음에 신유형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약간은 더 어렵게 느낄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난이도는 비슷하다. 알겠죠? 그리고 특강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항상 슬로건이 있죠?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단하게. 쓸데없이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산량만을 늘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시즌에 없어요. 계산이 더러운 것들은 순위에 출제가 안됩니다. 알겠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난이도 높게 출제되는 거지 계산만 더럽다고 해서 그게 좋은 문제도 아니고 출제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넣지 않았습니다. 참고하도록 하시고 기본적으로 난이도는 좀 높게 잡았어요. 하드 트레이닝 할 수 있게 예상 1컷은 42에서 44점 정도로 잡았습니다. 수능보다는 약간 어렵게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수능 대비가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난이도 자체는 수능보다는 약간 어렵다. 전 회차 당연히 연구소에서 자취제작한 자작문제들로만 구성이 되고요. 평가원의 출제지침, 시험지, 포맷 이런 것들 답안지까지, OMR 답안지까지 똑같이 준수를 했고요. OMR이 제공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6회면 6장, 8회면 8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고 마지막 회차는 9회로 구성이 됩니다. 난이도도 합리적인 고난도들, 합리적인 준킬러 문제들로 구성이 되고요. 아예 풀 수 없게,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풀지 말라고 만들어진 문제는 없어요. 최근에 추세에 맞춰서 준킬러들이 좀 많게 구성이 되어 있다. 알겠죠? 시즌1 교재 구성, 봉투 형태로 되어 있고요. 문제와 정답 및 해설, 정답과 해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MR이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는 수능 사이즈랑 완벽히 똑같고요. 글씨 사이즈도 똑같습니다. 글씨 폰트도 똑같게 만들어서 그림도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게 커졌다, 작았다 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고 수능처럼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도 완벽하게 수능과 싱크가 맞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성도 맞고요. 난이도가 약간 높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특무 시즌1 강의를 구성할 때는 일단 총 6회, 6평전 완강을 목표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전문항 풀이를 진행합니다. 인덱스도 제공해요. 그래서 번호를 딱딱딱딱 클릭하면 바로 그 번호로 갈 수 있게 했고요. 스마트 코드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 메인 페이지에서 스마트 코드만 집어넣어도 바로 해설 강의가 뜨게 구성을 했고요. 회당 2강씩 구성이 돼요. 한 40분, 40분? 때로는 뭐 50분, 50분 이 정도. 그 정도로 구성이 돼서 총 12강으로 구성이 된다. 알겠죠? 시즌2로 가게 되면 이제 회차만 달라져요. 8회 그리고 16강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널2로 가게 되면 총 9회고요. 18강으로 구성이 됩니다. 알겠죠? 똑같은 형식을 취한다라는 거. 자, 활용법을 말씀드릴게요. 6평, 9평 수능 대비로 활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 이걸 풀더라도 물론 6평 전에 시즌1이 나와있을 거고 9평 전에 시즌1, 2가 나와있을 거고 수능 전에 파이널1, 파이널2가 추가가 되겠지만 수능 전에도 시즌1을 풀어도 수능 대비가 될 수 있게 문제들을 구성했습니다. 모든 회차에서 예상 등급컷을 시작할 때 말씀드리는데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수능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예상컷은 얼마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반기 때 풀게 되면 등급컷이 조금 높게 느낄 수 있어요. 난이도에 비해서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모든 회차 제공하는 등급컷은 참고만 하되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고 너희들의 실력이 수능이 되었다면 이 정도 커트라인이다. 라고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앙트나드모 교사는 시험에 임할 때는 실전처럼, 시험 후에는 엔제처럼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슬로건은 그거예요. 우리는 제작할 때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단하게라는 슬로건으로 문제를 제작하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에 임할 때는 실전처럼, 시험 후에는 엔제처럼 한 문제 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강의를 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꼭 거치도록 합니다. 알겠죠? 강의를 수강 후에 핵심 문항들의 풀이법들을 꼭 정리합니다. 그래서 핵심 원리라던가 알고리즘, 풀어나간 알고리즘 그거에 대한 풀이법들을 문장 형태로 적으라는 게 아니라 문장 형태 빼고 개조식으로 쭉쭉쭉쭉 정리를 해서 알고리즘 형태로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걸 손으로 할 수 있어야 수능에서는 머리로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틀린 것들을 다 모아놓는 오답노트라는 개념보다는 해법노트를 만드는 행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노트에 그걸 정리해보는 습관 그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핵심 문항 위주, 추론형 문제 위주로 기본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풀면 계속 만나기 때문에 굳이 그것들을 해법노트를 만들거나 오답노트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문항들, 지식적인 것들이 있죠. 비역학 파트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역학도 물론 추론형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추론형이 아니라 단순 지식형들, 전자기파라던가 보호의 수원자 모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해법노트를 만들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모의고사가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답노트를 굳이 틀린 것들을 다 모을 필요 없어요. 그냥 지식형들은 확인하고 알겠다라고 한번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추론형 문제들은 반드시 이 알고리즘과 풀해법들을 정리하면서 따라온다. 알겠죠?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렸거나 시행착오가 있던 것들이 맞았어도 시행착오를 거쳤던 걸 반드시 해설강의를 보셔야 됩니다. 최대한 추론형 문제들은 다 해설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제가 지식형 문제들도 전문학 해설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강의를 활용하셔서 복습, 반복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30분 테스트하고 채점, 문항평가를 좀 해줘. 문항평가라는 것은 내가 이걸 왜 틀렸는가 그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달라고 시행착오를 왜 거쳤는가 뭐 그런 것들을 보고 해설강의를 수강한다, 풀이법들을 해설강의 본 다음에 풀이법들을 정리한다. 핵심원리, 알고리즘, 풀이법 그리고 약점 문항들을 체크를 해놨다가 전 시즌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Q&A 게시판에 질문을 해주시고요. 알겠죠? Q&A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리시면 다음날 오전 중에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말만 약간 딜레이가 될 수 있는데 주말 빼놓고는 평일 날 모두 오전 중에 질답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틀린 것들 이외에도 약점 문항들 선별들 제풀이 N제처럼 반복해달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임할 때는 실전처럼 시험 후에는 N제처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안배의 기술을 잠깐 얘기할게요. 기술이랄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너무 말도 안 되게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30분을 구조화하는데 초반 15분과 후반 15분을 나눠서 구조화를 합니다. 초반 15분에 대부분 등급이 결정돼요. 초반 15분을 잘 풀어야 되는데 초반 15분에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만 풉니다. 한 번 읽고 풀려고 했는데 안 풀리잖아? 그럼 다시 읽게 되지 문제를? 그러면 안돼. 초반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읽어야 되면 바로 넘어가. 그래서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초반 15분에 다 풀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원칙을 꼭 고수하셔야 돼요. 아니 뭐 그런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뭐 한 번 다시 읽어보자. 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초반 15분에 무조건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거 1, 2등급 수준이라고 하면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게 14, 15문제가량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빨리 골라서 푸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남은 시간 15분 동안 다섯 문제만 딱 계획합니다. 등급에 상관없어요. 3등급이면 8문제 남았을 수도 있는데 다섯 문제만 풀면 내가 등급을 확보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풀어야 여러분들이 갑자기 시험지가 백지로 보이는 백화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백화현상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시험을 망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시험보다 더 이상 문제가 안 읽히고 또는 하얗게 보이는 이런 건 멘탈이 나간 건데 그럼 망한 거야. 절대 그러시면 안 돼. 그건 여러분들의 실력보다 더 빠르게 푼다거나 또는 후반에 시간이 얼마 없는데 다 풀려고 생각을 한다거나 계획을 한다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아주 간단하잖아. 초반 15분 동안은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걸 푼다. 후반 15분 동안에는 남은 개수를 세서 다섯 문제만 계획한다. 그래서 다섯 문제를 초과한 것들은 버릴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1등급인 학생들은 버릴 게 없어요. 초반 15분에 15문제 풀어야 돼. 남은 거 15개를 15분 동안 풀면 돼. 차분하게. 알겠죠? 시간 안배의 기술은 그것만 딱 강조를 해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알지? 독해의 기술 지식형 문제들 문제 길이가 짧은 건 상관이 없는데 문제 길이가 긴 것들이 뒤로 갈수록 나와. 8줄 이상 되는 것들은 조건이 3개 이상 나오는 게 있단 말이야. 반드시 끊어 읽기를 하고요. 그림에 없는 조건들이 있어. 문제 발문에. 그 그림에 없는 조건들을 그림에 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끊어 읽으면서 조건들을 그림에 표시를 해. 가속도가 2배다. 그러면 A, E, A 이렇게 쓰고 알겠죠? 등속이다라고 하면 등속이라고 쓰고 알겠죠? 이렇게. 다만 좀 너무 문장 형태가 좀 길어가지고 그림에 표시를 할 수가 없을 때는 밑줄 그어. 그래서 문제를 한번 쭉 읽으면서 모든 조건을 그림에 표시하고 표시할 수 없는 것만 밑줄 긋고 밑줄과 그림만 가지고 문제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평소에. 이 테나노 모의기사 풀 때마다 항상 그걸 명심하면서 문제를 최대한 다시 읽지 않으려고 그림과 밑줄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여러분 막히면 문제를 다시 읽으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밑줄과 그림만 보고 풀 수 있게 항상 평소에 연습을 한다. 알겠죠? 또한 여러분이 학습량이 많아지고 많아지고 공부를 많이 하면서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4페이지보다 1, 2, 3페이지에 실수가 나오는 애들이 생기거든요. 실수가 만일 1, 2, 3페이지 많으면 앞부분에 풀이 속도를 약간 늦춰봐야 돼. 한 10% 정도 느리게 한번 풀어보고 계속 실험을 하셔야 됩니다. 실전모의사 갖고 실험을 해야지 뭐 수능장 가서 실험할 거야? 그럼 망하는 거야. 수능장 가서 무슨 실험을 해요. 알겠지? 그래서 실모를 평소에 여러분이 실시할 때 자꾸 실험해보셔야 돼. 이 속도로 하니까 앞페이지에 실수가 나오는구나. 그럼 조금 더 느리게. 어? 이 정도로 속도로 했냐 하니까 하나도 실수가 없어? 그럼 좀 더 빨리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셔야 돼. 그래서 실수 없이 가장 빠르게 1, 2, 3페이지를 푸는 속도감을 자신만의 속도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실모를 풀면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 나가셔야 되는데 실수가 계속 나오는데 계속 같은 속도로 푸는 거예요. 그럼 계속 실수만 나오잖아요. 불안감만 가중되겠지. 그치?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어요. 자신만의 속도감을 찾는다. 명심해. 실모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야. 실모를 풀면 여러분들 약점을 파악하는 거 맞죠? 맞아요. 약점을 파악하는 거 맞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속도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됐어? 그 약점 찾은 걸 당연히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실모를 통해서 그 속도감을 계속 여러분들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그 연습을 계속 해줘. 자, 특단한 모의사는 1년 동안 시즌1, 시즌2, 파이널1, 파이널2 이렇게 연중 계속 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잘 활용하셔서 실력 향상에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1강에서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1강에서 만납한다. 1강에서 만난 고맙습니다.